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4년 12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6,474km 판매금액은 1,61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4년 12월 18일 출고 2015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약 66,474km 단순 수리없음 사고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 부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필, 레게, 타이어, 레게 전부다 상태 양호해 보이구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버튼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66,477km, 오토 미션,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열산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시트, 운전석도 전동시트, 뒷좌석, 열산핸들 기능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뒷좌석, 열산시트, 열산핸들,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차상태는 너무 좋아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4년 12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6,474km, 판매금액은 1,61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